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인스 머릿플로우의 CW카운트.com 대표 브라인입니다. 2부에서는 계속 비트코인 ETF, 인플로우, 아웃플로우에서 좀 더 얘기하고 지금 서플라이 샷, 이 역량이 엄청 줄어들고 있다고 좀 더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비트코인이 갱신된 지 한 1월 10일이니까 조금 있으면 3월 10일이면 두 달 동안 비트코인 스팟 ETF가 진행됐는데 오늘, 오늘 지금까지 1월 11일부터 지금까지의 레코드를 최고의 인플로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ETF가 생기면 좀 많이 샀다가 관심이 좀 떨어질 거야 그런데 관심은 지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최고의 인플로우가 현물 비트코인 ETF는 오늘 24억 달러를 역대 최고 거래량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BTF 서플라이가 왜 계속 줄어드는지 너무 당연한 데이터들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이것은 저도, 지금 비트코인 볼륨, 이 블랙락의 IBIT죠. 블랙락의 iShares가 지금 벵갈드 S&P 500 볼륨을 지금 차지하려고 그래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어저께, 어저께 그저께 데이터인데 와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S&P 500을 제공하는 벵갈드 회사, S&P 500 회사들이 많죠, ETF 회사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당연히 스파이더 ETF는 최고의, 제일 인기 있는 S&P 500의 ETF인데 그 밑에서도 벵갈드 ETF가 있는데 비트코인 IBIT, 블랙락 비트코인 ETF 볼륨이 지금 벵갈드 S&P 500 ETF 거래량을 압수려고 해요. 와, 진짜 이런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 생길 건데 비트코인 ETF가 잘나가는 S&P 500의 ETF 거래량을 압수려고 해요. This is why 비트코인의 지금 프라이스 액션이 올라가고 This is why 비트코인의 서플라이드 드윈더, 없어지고 계속. Right? 그리고 지금 어떤 웨일이 매일매일 100개씩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5만 7천불에서 곱하기 100개 하십시오. 얼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수를 집에서 캐클레이해놓으라고 해보시죠. 어떤 웨일이 매일매일, 어쨌든 100개를 한 5개쯤 사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어떤 웨일의 액티비티예요. 어떤 신비한 구매자, 그러니까 미스테리우스 바이어 어떤 아무도 모르는 바이어리 그래서 이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별명이 있어요. Mr.100. 100개만 사요. 근데 100개 산 다음에 또 100개 사고 2월 26일 103개, 2월 26일 103개, 2월 26일 102개, 2월 25일 100개, 101개 102개 다 지금 보이잖아. 근데 매일매일, 매일매일 100개씩. 얼마나 돈이 많으면 100개씩. 빅콘 하나에 5만 7천불입니다. 지금 7,500만원입니다. 이것을 100개씩 지금 사고 있습니다. 어떤 고래가.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요새 인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100개를 사서 he is labeled, 별명, Mr.100라고 지금 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깐 서플라이가 지금 없지요. 서플라이가 왜 없겠어요. 지금 서플라이가 내려오는 건 일어서는 살고, ETF하자도 사고, 개인들도 사고. 하, 살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서플라이는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프라이스 액션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아직도 블랙락이 리드하고 있고 블랙락의 지금 1월 10일부터 어프로 된 부터 지금까지 집어넣은 돈이 8조 7천억. ETF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내가 한국 돈으로 트랜스를 안 했지만 4.7밀리언, 1.5밀리언 그리고 지금 어... 어... 뭐 플로우스도 얘기하고 있지만 어... 중요한 것은 이 숫자랑 여기 있는 그레이스케어 숫자. 그레이스케어는 계속 빠져나가고 그레이스케어는 그 신탁펀드가 ETF를 해서 지금까지 그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걸 팔고 뭐 다른 ETF를 사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들이 이 22밀린이죠. 이것은 한국 돈으로 하면 뭐 한 28조.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바뀌겠죠. 뭐냐면 지금 그레이스케어의 피가 여기 밑에 있는 애들보다 한... 내가 알기로는 한 3배 비싸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탈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더 심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쟁점은 그냥 계속 액티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지금 아직도 이렇게 빅코인을 계속 늘리면서 사고 있나. 그때 저번 주에랑은 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8조 7천억 달러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 동안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물 비코인 ETF 보양 일일 변화 이것은 이제 비코인을 몇 개를 가지고 주인다. 비코인 지금 13만 개 13만 그 다음에는 항상 9만 2천 비코인 3만 2만 3천 6천 3천 근데 이거 딱 숫자를 보면 이 데이 2 데이 6 데이 11 숫자를 보면 이렇게 좀 페이스가 페이스가 어쨌든 좀 크고 21년은 좀 컸네요. 어쨌든 좀 근데 계속 그냥 좀 계속 이런 2천 3천 4천 어쨌든 다시 또 2천 그런 페이스예요. 이 ETF 회사들도 프라이스 세션에 따라 조금 더 사고 조금 덜 사고 그러겠지만 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지금 이만큼의 비코인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마이크로 스트레지 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19만 19만을 가지고 있는데 블랙러그는 14만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지 비해 지금 ETF 회사들은 이 숫자가 완전히 거꾸러지죠.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계속 ETF 회사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죠. 얘네들은 지금 시작했고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옛날부터 보유한 비코인 그리고 지금 뉴스가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좀 더 샀어요. 그 뉴스에 있다가 얘기해 드리지만 근데 또 얘기하지만 서플라이 샥 서플라이 샥은 갑작스럽게 서플라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샥이라고 하냐. 쇼크 쇼크 암호화폐 거래에서 유통되는 비코인 지금 암호화폐에서 모든 크리프트 엑스체인지에 있는 비코인 용량이 그때 최고로 갈 때는 2000 뭐 한 20년 전에 한 18%였어요. 비코인이 비코인의 100% 서플라이의 7, 8%가 엑스체인지에 담아 있는데 지금은 11.8%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2017년에 이렇게 여기쯤 여기쯤 지금 비교하는 거죠. So 엑스체인지 스팟에 나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서플라이를 빼고 나의 지갑에다 담겠다. 내 비코인 내 비코인 내가 담겠다 안 팔겠다 그거죠. 항상 얘기했잖아요. 비코인은 이런 말이 있어요. If it's not in your wallet it's not your Bitcoin 네 지갑에 없으면 비코인은 내게 아니다. 내 비코인에 지금 바이넨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내 거 아직 아니다. 내가 월렛도 안 줄 수 있어요. 저는 월렛도 있고 뭐 엑스체인지도 트레이더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안전하게 만약 5년 10년 동안 보유하고 싶고 나는 트레이드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잃어버릴래 10년 동안 그러면 당연히 빼서 월렛에서 자기 own private wallet에 담아놓으면 골드 월렛에 그러면 누가 해킹하고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이 비코인을 코인베이스에 바이넨스에 돈을 넣어서 거기에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그 바이넨스가 내 비코인을 가지고 있지 내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인은 이 서플라이 엑스체인지가 빠져나가는 것은 엄청 엄청 긍정적 사인이고 이 서플라이가 내려갈수록 비코인의 프라이스는 더 예민해질 거고 왜냐면 서플라이가 없는데 나는 엑스체인지가 누가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왜냐면 누가 팔아야지 또 살 수 있잖아요. 알았어. 그럼 나는 7만 불에 팔을게 살래? 내놓을게. 그러면 또 서플라이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생각은 지금 이 말은 eventually 비코인 프라이스가 파라바릭 런 파라바릭 런을 내가 사전으로 보면 막 그렇게 재미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표현한 거는 미친듯이 올라간다. 파라바릭 나는 그게 해프닝 된다고 그래요. 30303 그러니까 3033가 한 달 반 지금 반간기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한 달 반간기 다음에 근데 그 반간기 다음에 써던 뉴스인 걸 몰라요. 그건 그 조그만 카운트를 보면 되는데 근데 그 30303가 지금 엄청 길을 거잖아. 그러면 이 반간기 다음에는 이 이 프라이스 액션이 엄청 엄청 올라간다고 지금 아까도 내가 그 먼트리 차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No matter what happens. 꼭 3년 동안 히스트리가 그렇게 반간기 좋다고 그래서 개런티 아니지만 또 하나의 밸리데이션 여기에 밸리데이션이 3에 3을 고객님 탄다고 얘기하니까 반간기는 지금 99% chance is going to be very very successful. 이것은 내가 우리 오더 제너레이션 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어디를 가나 가상화폐들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코인해? 이게 찡그리면서 그런 걸 왜 해? 좀 안전하게 좀 투자해라. 아니 그런 걸 왜 해? 맨날 그런 거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오더 제너레이션 우리 영어 제너레이션은 they're all in. 가상화폐. 근데 우리 오더 제너레이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 이 비트코인 로고도 없고 이거 말도 없고 비트코인 리턴즈도 없고 그냥 이 숫자만 있으면 그리고 이 초록색 빨간색이 리턴이에요. 얼마 이 이득 오케이? 9,900% 2010년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비트코인 리턴즈도 없고 블루 색깔 그러니까 여기 이 말도 없고 여기 있는 것도 없고 이 로고도 없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특별히 I would say 한 50 and over 50살 위에 사람들한테 내가 한 100명한테 한번 물어보고 서베를 하고 싶어요. 그냥 이 데이터만 연도랑 year start and percentage change 만 2010년부터 2020까지 보여주고 싶어요. 어떤 자산이 있는데 2010년은 9,900% 올라갔고 2011년은 1,473% 올라갔고 2012년 186% and so on and on 근데 2014랑 2018이랑 2022년 그 3년만 빼놓고는 이런 역사적인 리턴을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인데 아직 여기서는 9개월 남았습니다. 표했어요. 지금 아직 2024년이 9개월 남았는데 22%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22% 우리 아직도 9개월 남았어요. 오케이? so 이것을 50 over crowd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거 다 없고 그냥 이건 어떤 자산의 리턴이다. 2024년에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걸 보고 2010년부터 2024년? 근데 그 안에서 딱 3년만 손실이지? 근데 이익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이익이 아니야. 1,400% 1,300% 9,900% 그래도 당연히 그때는 엄청 쌌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퍼센트가 크지만 그래도 2020년도에 301% 202,300% 156% 이거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다고 다 100명이 할걸요 내 생각은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보여줘 이것은 비트코인의 결과입니다. 이익 손이익 손실 이익 아직까지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아직도 코인 해? 그런 거 왜 해? 오더 제너레이션 아직도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아직도 이게 무슨 투기 엄청 스페클리프트 엄청 위험한 리스크 엄청 많은 투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혼자 리서치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증거를 보여드려야지 우리 오더 제너레이션이 이런 자산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투자를 하겠어요. 내가 여기다가 다 올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산 디버시피케이션 부동산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증권들도 있고 채권을 좋아하면 채권도 있고 근데 비트코인을 대체로 2, 3, 4% 담아놓는 게 그렇게 그렇게 썸띵 롱입니까? 이런 기록을 보여주는데 네, 이걸 몇 대 전에도 보여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런 컨버시이션이 너무 흔해요. 비트코인 데서 빚자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직도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내가 푸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모든 팩트만 얘기하고 뭐 디스전은 우리 시청자들 우리 구독자들이 다 뭐 결정해야 되지만 이런 레코드를 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개인을 주는 자산이 14년 동안 딱 3년만 마이너스고 근데 그 대신 어떤 연도는 어떤 연도는 300%가 넘고 어떤 연도는 1000%가 넘고 뭐 who knows 아직도 300% 5500% 그거는 뭐 이제는 프라이스가 좀 많이 당연히 이 비트코인을 금이랑 비교하면 이게 비트코인이 1대1로 가려면 내가 말했잖아요. 9억이 되어야 된다고. 9억은 지금 지금 7600만 원을 몇 배예요.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것도 한 1000% 이 사진을 내가 이제 2024에서 2034까지 또 내가 또 어느 날 담아본기죠. 아직도 여기서 브라이언스 머니플로우 방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의 초록색 칼럼이 들어가고 얼만큼의 뭐 당연히 많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반강기 끝난 다음에 그 1차 파도가 그려지면 좀 큰 조정이 오니까 당연히 그 빨간 손실 볼 때도 있지만 저는 앞을 바라보면 그리고 저의 엘리엣 파도 카운트만 보면 여기에 있는 초록색 칼럼이 훨씬 더 빨간색보다 많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들이 보면 이 보면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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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어 알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현물 Ethereum ETF도 지금 ETF Ethereum 3,000 불을 넘고 지금 엄청 큰 임포스 레알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제 Ethereum 의 차례라고 지금 또 루머가 좀 퍼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ETF를 Ethereum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우리 SEC 데일라인에 지금 당연히 이것은 패스됐고 이제 여기서 5월 23일 5월 24일 5월 30일 아직 ETF 회사들이 신청한 것들은 비트코인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의 캘릴리스라고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하는데 아 maybe this is the reason 우리 Ethereum이 잘 가고 있나 그런데 지금 파동 카운터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싱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5차 파동 카운터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쪽으로 일체가 그려지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초종을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시작했습니다. 이제 SEC랑 또 ETF 회사랑 언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또 결정을 내릴 건지 그런데 그 next big event I think 아직도 한 몇 개월 남았죠. 한 3개월 있어야지 그 5월 23일도 deadline을 가서 또 어떤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많은 분석가들은 90몇 프로 chance that Ethereum ETF is going to be 그 다음에 허가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은 항상 얘기했지만 최고의 지금 Price Action의 상승장 그러니까 상승장이 되게 좋고 분위기도 되게 좋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막 너무 좋게 얘기할 때 Fear Greed Index가 Extreme Greed에 있으면 그러니까 엄청 욕심해지죠. 탐욕 지수 욕심 탐욕 공포지수 탐욕 공포지수가 지금 79에 있습니다. Extreme Greed Right? this is Contrarian Indicator 반대 Indicator 너무 사람들이 욕심 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Caution 조심스럽게 움직이 된다. 그런데 지금 Usually Fifth Wave 오차파도 엘리파동의 오차파도 accompanies Extreme Greed Scenario 무슨 얘기하면 오차파도가 진행될 때 대충 욕심이 되게 많아진다. 그래서 이거가 또 하나 사인 아닐까 그런데 이거 Extreme Greed이다 바로 팔아야지 가 아니라 우리는 카운트를 지금 봐야죠. 저는 지금 여기서 내 CWCount.com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역사적으로 세 번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는 것을 계속 잘 카운트를 해야지 제가 여기서 일차가 끝났다고 큰 조정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도 그런데 랄리가 되게 익스플로스 할 때 프랙터 카운트 딱딱 정확히 매기는 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액티브한 순서리 많은 업데이트를 한국말로 비디오 리코딩으로 차트를 보면서 해드려요. 1, 2, 3, 4 이제 여기 온다. 조금 있으면 오차가 그려진다. 이 업데이트를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1월 10일 날 ETF 허가처럼 Sell the news 알겠지만 No matter what happens 여기서 큰 조정을 줘야지만 상승이 열린다고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오차파도가 거의 다 그려지고 있는데 오차파도가 2,000불 3,000불 4,000불 더 갈 수 있지만 여기서 조금 있으면 우리는 쉬었다 가야 돼. 쉬어야지만 우리는 다시 또 큰 상승이 열리고 지금의 라이브 크립토 피어 인덱스도 아직도 79예요. OK? So maybe my count is right. 왜냐하면 오차파도가 거의 다 상승이 제일 강할 때 탐욕도 되게 강합니다. 항상 그랬지만 탐욕이 강할 때는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은 이제 이 엘리엣 웨이 티어리 더블 3 with a 트라인글 Y 이것을 내가 우리 그 빅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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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이트에 바이낸스 코인 이 프리 차트 앤 비디오 사이즈에 내가 집어넣어놨습니다. 특별히 구독 안 해도 그냥 레지터만 하면 이 바이낸스 코인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 이 바이낸스 코인은 내가 여기 이 칼럼에다 집어넣어놨어요.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코인 더블 3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이게 2년 반 동안 바이낸스 코인에서 그려졌습니다. 딱 100% 정확히는 않지만 마지막 패턴이 웨이 인데 웨이 가 트라인글 끝났어요. 내가 이 사진을 우리 구독자들한테 내가 보여드렸어요. 1월 한 10월 20 며칠 날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10월 21일날 저는 이렇게 그려놨어요. 10월 21일날 내가 우리 구독자들한테 이것을 잠시만요. 여기서 10월 21일날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2021년부터 여기서 11월달에 여기 비트코인에 고가 갈 때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꺾어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꺾어지면서 계속 가고 저는 여기서는 이게 만에 안거리졌으면 저는 여기서 그냥 당연히 와이로 크게 내려오겠네 했는데 계속 여기서 옆으로 가지고 옆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때쯤 힌트를 얻었어요. Oh my god 이것은 Double 3 With a triangle On wave Y 아까 이 사진을 다시 보십시오. A, B, C 여기서는 A, B, C가 플래셔 그러면 3, 3, 5 그리고 여기서는 Any 3 X가 zigzag일 수도 있고 플래셔 트라이양을 수도 있고 트라이양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마지막이 트라이양을 이루어지는 거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기서는 여기서는 위클리 사진이니까 이것은 A, B, C ZIGZAG을 해결했어요. X는 여기서 트라이양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Y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 트라이양을 나타나니까 어쩌면 Y가 트라이양을 될 수 있다.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너무너무 비슷비슷해요. 이 사진은 맨 처음에 플래시이지만 내 거는 ZIGZAG이고 여기서는 ZIGZAG이지만 여기서는 바이낸스 코인에서는 초항으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사진이 어떻게 됐나 사진이 올라오고 보면 한 10월 21일쯤 여기서 잠시만 거의 다 지금 이게 다 그려졌어요. 잠깐만요. 10월 21일에나 2월 5일 업데이트 이렇게 나그려놨어요. 아까는 C, D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C, D, E. 근데 내가 우리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가 끝난지는 나도 확실히 모르겠다. 왜냐면 E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키레벨을 써야 돼요. 338불만 넘으면 우리는 여기서 드디어 여기서 빅코인은 움직였는데 바이낸스 코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들이 대표님 여기서 바이낸스 코인은 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몇 달 전에 설경제 방식에서 얘기했는데 바이낸스 코인은 엄청 큰 초항관에 들어올 수 있다. 그때는 여기서 아직 트라이앙글 with wave Y가 아직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보니까 아까 10월 20일 사진 C랑 D랑 E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C,D,E. 그래서 내가 진짜 자신감 있게 오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바라보려면 338불을 넘어와야 된다. 근데 요새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해 오면서 근데 바이낸스 코인은 어떻게 됐어요? 나의 마지막 업데이트 사진은 이렇게 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8불을 넘으면서 여기서 여기가 트라이언거죠. 여기서 여기서 넘으면서 엄청 큰 엄청 큰 상승량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패턴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몇 달 전부터 바이낸스 코인이 트라이언거 안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든 이 바이낸스 코인은 그 트라이언거 안에서 머물고 있을 거고 그 트라이언거가 끝나야지만 이게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키레벨을 써서 우린 구독자들한테 벌써 지금 보니까 지금 바이낸스 코인이 여기서 지금 400불 바로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96불 그래서 again 패턴을 레키나이즈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그냥 레지털을 해서 여기에 있는 칼럼을 클릭하십시오. 내가 12부분 또한 한국말로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패턴 공부하시고 엘리아 파동을 애플라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큰 비트코인이나 또 알트코인의 큰 이득을 보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도 또 기가 막힌 콘텐츠를 다 가져와서 여러분들이랑 share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브라이언 signing out.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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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